짜장면이 왔어요 짜장짜장짜장 짜장 짜장면 설탕 짜장 네 으윽 고 enough 에엉 하얀 은하 하얀 은하 가보빈 말에 되겠다고 너 설탕이 많이 털어놔 이렇게 살아놔 한달까지 못먹어 이거를? 네 설탕 없을 때 비할때 닭가리라고 있어요 씹다가 좀 다지는 다는 듯 그런 거를 넣어서 드셨어요? 그런 것도 밥 말아먹어 그것도 하다가 으악! 안 돼! 맛이 어떠세요? 맛잘네 나 너무 잘생겼어 방금 바꿔주세요 오오오오 아하하하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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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으악! 으악! 아하하! 그래서кол всех에 가둬 이러는데 어떻게 할까 싶었어 항상 싸고 사람이 문을 줄 수 있어 콜라메 염에 이렇게 맛이 있어 이걸 지금 못 먹으라고 해요 오오 아 안돼 맛있어? 맛이 어떠세요? 맛이에요? 침 맛이 아십니까? 침 맛이 아십니까? 맛이 아닌데? 맛이 아닌데? 네, 눈알 보세요 아이고, 소희야 불빛 하나씩 침 맛은? 아, 말 좀 못 물어봡 소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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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혈압이나 혈당이나 다른 이제 골다공증이나 일단 다른 이 설탕을 많이 섭취를 하셔서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합병증들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. 건강상황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? 그렇게 내 이름은... 몸은 다리만 안 아프면... 다리만 안 아프면... 내 눈이 얼마지... 기울은 좀... ... ... 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